이 남자 수상하다. 오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 내용이 뭐죠? 소개로 만난 남자와 계속 만나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된다는 사연인데요.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남성이 결혼한 친구네와 너무 가깝게 친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아이도 있는 상황으로 남성이 친구 집에 자주 놀러간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친구 집에 친구는 없고 아내와 아이만 있을 때에도 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네 부부가 동남아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해서 아이와 함께 4명이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사연자 입장에서는 같이 가자는 친구도 이상하지만 따라간 소개팅남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결혼하고 나서도 친구네 집에 자주 갈 거냐고 물었더니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답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데이트하는 중에도 아이 얘기를 하고 선물 생각도 해서 친자식인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처음 이 사연을 읽었는데 제가 한 대여섯 번을 계속 읽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말이죠. 지금 사연자분도 보고 계실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7천여 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소개팅 남자입니다. 아니 상희 씨 와 진짜 대박 어이없다 진짜. 나 지어리뿐만 아니라 지어리 와이프하고도 되게 친해요. 아니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혼자 급발진이야. 왜 혼자 이상한 상상해요. 혹시 여기 음란마귀 동그라미. 아니 이랬으면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여성분이에요. 어머어머어머 말 진짜 심하게 한다. 음란마귀 음란마귀. 박지은 씨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친구도 없는 집에 친구 마누라 혼자 있는 집에 도대체 왜 가는데. 아무리 친해도 금도가 있는 법이죠. 참나 별꼴이야 X. 이야 좋습니다. 우리 박지은 씨. 박지은 씨인데요. 납득이 안 됩니다. 암만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어지간하면 좀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친구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있다는 거 하고 그 친구 부부 놀러 가는데 아 즐거워 이 모습을 제가 이 사파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아 즐거워 어떻게 나옵니까 저기서. 민폐죠. 저기 껴서 노는 게 맞나요? 정의로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지훈아 정말 너랑 꼭 가고 싶어. 우리 부부 너랑 가고 싶어 해서. 그러면 자기 여자친구랑 가든지 뭐가 조치를 취해야죠. 다 사주나? 사줘서 갔나요? 어쨌든 저는 조금 저 상황 자체가 제가 하는 상식은 좀 맞지 않네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소장님은 상식 없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양변호사님. 글쎄요. 저 소개팅 남 나름의 사연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내방은 저는 모르지만 듣고 보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꼭 남의 눈치를 본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떳떳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라면 다른 데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거죠. 꼭 나쁜 짓이 아니더라도 뭔가 앞으로 결혼해서 원만하게 가정을 꾸려서 가기에는 조금 결격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편을 든 우리 소장님. 제 얘기를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 듣고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꼼꼼히 잘 읽어봤는데 제 주변에 이런 비슷한 동생이 하나 떠올랐는데 뭐냐 하면 아이가 이 삼촌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삼촌도 아이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도 지금 이 친구 부부가 없어도 계속해서 우리 조카 선물 사줄까? 우리 조카 뭐 좀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아이가 삼촌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친한 친구나 친한 친구 아이는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이 삼촌이 오면 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 물어보신 분들로 도리어 이 사람 친자식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둘이 친구가 너무 절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처럼 이 조카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의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아 그렇구나. 과연 이 7천여분의 우리 집단지성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일단 가족 여러분들은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규봉님 끝까지 가면 더 힘들 듯이라고 하셨고요. 신비주의 남쌤님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경희님 결혼해서 자기 아이가 생기면 관심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자막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약에선 제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